낮에 범계가 친다고 하니까 일찌위가 함시 마실 댕겼다가 물괴기나 잡을 요량으로 후 딱 집에 감설라 하는 거꾸미 통하고 오뎅 한 개 가져왔으라 또랑의 대수리가 거엄나게 많고만이라우 돌팟에 틈벅이 있어 물괴기가 쬐게 있을 거 같은데 어쩔랑가 모르겄네요 15분은 심한 원흥개비인구 하이구메야 중태기만 잡혀불었네 그래야도 20마리는 넘치는 거 같으라우 잔생이들이 솔차녀서 살려줄 참이구멍이 중태기가 한 번은 새켜도 두 번은 안 새키네요 кни가죠 오 pairedतachen 2 앨범 획뚐 Sur ex